물론이죠. 그때 집 앞에서 벌어진 일을 모를 리 있나요? 그럼 왜 뵙자고 했는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군요. 무슨 말씀이죠? 9년 전 일어났던 살인사건. 그 사건의 범인을 목격하셨습니까? 당시 그곳에 계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촬영 때문에 그곳에 있었죠. 하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. 아무것도 못 봤단 말입니까? 네. 정말이지 이상해요. 왜 다들 제가 범인을 목격했다고 생각할까요? 다들이라고 하시면. 마 작가님이요. 아시죠? 형사님이 탈옥범으로 오인했던 분 말이에요. 그 여자가 정말 마지원 작가라고 생각하십니까? 물론이죠. 왜죠? 마 작가님을 마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죠? 죄책감입니까? 내가 왜? 이정희 씨가 본 범인이 그 여자가 아니기 때문인가요. 그래서 그 여자를 두둔하는 겁니까? 형사님.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상상력이 좋으시니. 심지어 boys. 허벅de. 그래서 지금 같이 올 거 같네요. 열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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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흥?